안녕하세요. 한 맺힌 30년을 살아온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친할머니와 한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는 어릴 때 남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축하면 저더러 네가 기가 세서 동생을 잡아먹었다며 연박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남동생의 제사 때는 아예 집안에 있지도 말라며 밖으로 쫓아내시곤 했네요. 그때마다 저는 죄인이 된 심정으로 집앞을 서성였는데 그럴 때는 부모님도 저를 모른 척하셨어요. 저는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제사가 끝날 즈음 아빠가 부르면 조용히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눈치밥을 먹으며 자라다 보니 커서는 서울로 대학을 간다는 핑계로 일찍 독립했죠. 그리고는 비로소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 기억뿐인 남동생도 잊고 지냈는데 졸업을 앞두던 4학년 때 마치 오래전 먼저 보낸 남동생 같은 대학 후배를 알게 됐어요. 신입생으로 들어온 남자 후배가 처음엔 밥을 사달라고 하더니 나중엔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커피를 사다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제 앞에 그 후배랑 웬 남자가 같이 서 있더라고요. 누나, 어, 안녕? 누나, 어디 가요? 집에 가서 이력서 넣으려고. 그렇게 후배랑 대화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그 옆에 서 있는 남자에게 가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제 형이요. 형, 내가 말한 그 선배 누나.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너 형이 있었어? 네, 우리 형 멋있죠. 야, 엄마. 내가 뭐가 멋있어. 그래서 회사 끝나고 와서 꼬질꼬질하고만. 후배가 자기 형 멋있냐는 말에 저도 모르게 멋있다고 할 뻔한 거 있죠. 입을 겨우 다물었는데 갑자기 후배의 형이 제게 저녁을 제안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평소에 제 동생도 잘 챙겨주신다고 하고. 아, 아니 그, 저, 불편하시면 안 가셔도 되긴 하는데. 혹시 뭐 좋아하세요? 같이 저녁 먹자는 말을 아주 두서없이 하더라고요. 제가 끼워도 되는 자리예요? 그럼요. 그치? 뭐, 그렇긴 한데. 결국 셋이 저녁을 먹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후배가 와서 그러는 겁니다. 누나, 우리 형이 아무래도 누나한테 반한 것 같아요. 우리 형 엄청 낯가리거든요. 누구한테 처음 보자마자 밥 먹자고 할 사람이 아닌데. 근데 뭐, 나한테 연락처 물은 것도 아니고. 곧 저한테 묻겠죠.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후배 형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후배 형과 연락하며, 취업에 대한 조언도 듣고,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곤 했어요. 그러다 취업에 성공하게 됐는데,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합격했다고 연락했더니, 바로 밥을 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고마워. 오빠가 많이 도와줘서 도움이 됐어. 사실 밥은 내가 사야 하는데. 내가 아무리 학생이어도 알바도 하고, 밥 한 끼 살 돈도 없진 않아. 나랑 뭐 할 땐 네가 돈 낼 필요 없지. 앞으로도 내가 살 거야. 왜? 좋아하니까. 좋아하면 원래 그래. 다 해주고 싶고. 알고 보니 이 남자, 제가 취업할 때까지 때를 기다렸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귄다고 하자, 후배가 가장 좋아했어요. 그럼 이제 형수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야, 무슨 형수님이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론 내심 좋았어요. 이 남자랑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후배의 말은 현실이 되었고, 그러고 보니, 인연은 따로 있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싶었네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시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저희 부부에게 여자친구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감사해요. 사실 저 프로포즈는 받았는데 고민 중이었거든요. 결혼한다는 게 좀 겁나서요. 연애할 때랑은 많이 다를 것 같아서요. 뭐, 내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내가 이 집 남자랑 먼저 결혼해 본 입장에서 말하자면, 연애 때랑 똑같아. 정말요? 음, 그래서 나도 놀랐어.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 아버님도 저런 분은 아니었다고.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무뚝뚝하셨대. 근데 두 아들들은 너무 살가워서 이상할 정도래. 동서가 그날 제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를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이혼하셨어요. 아버지가 바람나셔서. 어? 상견례 때랑 결혼식 때는 전혀 안 그래 보였는데? 둘이 아주 할리우드 스타일이에요. 이혼 서류의 도장은 저 결혼하고 찍기로 하고, 그냥 각자 애인 두고 살았어요. 처음엔 엄마도 어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심정이었다는데, 막상 신경 안 쓰고 사니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람 피우는 남자한테 치가 떨리거든요. 근데 연애 때는 어떻게 알아요? 막상 결혼하자고 하니 겁붙어났어요. 결혼 후 시동생 부부는 더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동서도 나날이 얼굴이 더 피더라고요. 그래서 별 걱정 없이 지내던 어느 날, 동서가 갑자기 어두워진 얼굴로 저를 찾아온 겁니다. 동서,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아빠가 사고로 위독하시대요. 어머, 그 이혼하고 나가셨다는 동서 아버지? 근데 왜 안 가보고? 어젯밤에 다녀왔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안색이 어두운 거야? 사실 아빠가 위독한 것도 위독한 건데, 어젯밤에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일이 많아서 야근한다고 했었거든요. 도저히 혼자는 못 가겠기에 회사로 전화했는데, 남편이 이미 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오는 중이었던 거 아니야? 아뇨, 정시에 퇴근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다시 전화해도 받질 않고, 일단 병원으로 출발했는데, 그제야 전화가 왔어요. 만나서 병원에 다녀오긴 했는데, 어제 일은 못 물어봤어요. 어떤 말을 해도 못 믿을 것 같아서요. 동서, 그런 건 아닐 거야. 동서도 알다시피, 사방님이 절대 바람 피우고 그럴 타입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어봐. 그러다가 진짜면요? 저 그럼 그 사람이랑 못 살아요. 그래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게 동서가 돌아간 뒤, 제 마음이 더 복잡했습니다. 시동생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싶다가도 또 모르는 거잖아요. 자꾸 외박을 한다는 건 분명 이상한 신호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남자가 자꾸 외박한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 뭐, 일이 진짜 바쁘거나 딴짓한 거 아닐까? 근데 그건 왜 나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잖아. 당신이야 그렇지. 그냥 아는 사람이 남편이 자꾸 야근하는 데 이상하다고 해서. 진짜 일이 바쁜가 보지. 근데 회사에 연락했더니 벌써 퇴근했다고 하더래. 그건 좀 심각한데. 그치? 당신이 생각해도? 차마 당신 동생 일이라고 말은 못했지만 밤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고민 끝에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혹시 서방님 오늘도 야근이래? 네, 형님. 저 이제 무서워요. 이 사람이 야근한다고 할 때마다 회사에 전화해서 막 확인해보고 싶은 거 있죠. 진짜 이 사람 바람난 걸까요? 듣는데 한숨만 나오고 어떻게 내 남동생 같던 시동생이 이럴 수 있을까 싶어 마음이 갑갑했어요. 결국 저는 시동생을 찾아갔죠. 점심 시간에 좀 만나자고 했더니 살짝 웃으면서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 주먹이 올라갈 뻔했어요. 그러나 꼭 참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수, 아니 누나. 어쩐 일로 나랑 점심을 먹겠대? 누나는 무슨. 우리 이제 호칭 똑바로 합시다, 서방님. 네? 아니 누나. 아니 형수님. 갑자기 왜 그래요? 서방님. 신수가 뭔가 헌하네요. 뭐 좋은 일이라도 있나 봐요? 저야 뭐 다 좋죠. 안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구나. 좋은 일만 있군요. 요즘 동서랑도 잘 지내고요? 그럼요. 잘 지내줘. 일이 좀 바빠서 야근이 많긴 한데 그것만 빼면 섭섭한 건 없을 거예요. 그게 가장 섭섭한 거라고 말할 뻔했지만 또다시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형수로 말할게요. 그냥 꿈자리가 사나워서 하는 소린데 동서한테 잘해줘요. 꿈자리가 사납다뇨. 형수님 어디 안 좋아요? 내가 아니라 꿈에서 동서가 막 울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요? 네. 그래서 걱정돼서 왔어요. 혹시 서방님이 모르는 섭섭한 일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찍일찍 집에 들어가서 대화도 많이 해보고 오해 쌓이지 않게 잘해줘요. 요즘 시간이 좀 없어서... 근데 꿈은 오히려 반대라잖아요. 형수님이 걱정할 일 진짜 없어요. 시동생은 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회사일 때문에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동생을 만난 뒤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탔는데 한동안 멍했어요. 이걸 어쩌나 싶고 동서도 걱정되고 그렇게 생각에 빠져있는 사이 해가 졌더라고요. 얼른 집에 가야겠다 싶던 그때였습니다. 시동생이 휘파람을 불면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시간은 딱 저녁 6시 시동생의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저 자식이 진짜... 진짜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일단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안했어요. 시동생은 차를 끌고는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저는 고민 끝에 시동생의 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도착한 곳은 다름아닌 모텔이었어요. 저는 시동생의 차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기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어떻게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뒤 시동생이 한 여자의 허리를 감싼 채 다정하게 모텔에서 나오는 겁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조금 뒤 두 사람이 다시 모텔로 들어오는데 여자가 나이가 적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어디 술집 마담이라도 만난 건가 싶고 이 일을 어쩌나 싶었어요. 그리고 또 며칠 뒤 시동생이 야근한다고 했다기에 따라가 보니 이번에는 아예 그 늙은 여자랑 모텔 앞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여자를 보는 눈빛이 우연히 목격하고 매일 잠을 설친 지 사흘은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제가 본 사실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서도 열이 받는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형님, 그 모텔 어디예요? 같이 가요. 우리는 제 차를 타고 제가 목격했던 모텔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동서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동서와 함께 모텔방을 급습해 방문을 연 순간 너무 놀라서 동서랑 졸두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해? 여보, 아니 웬 어머니 뻘 여자랑 당신 미쳤어? 형님이 봤다고 했을 때만 해도 진짜 안 믿고 싶었어. 형님 말이니까 한 번 믿어보자 싶어서 오긴 했지만 정말 이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여보, 형수님 잠깐만 좀 들어봐요. 듣긴 뭘 들어. 내가 못 살아. 내가 본 게 진짜였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네 형은 이런 일 절대 안 해. 같은 뱃속에서 낳아놓고 어쩜 이렇게 달라. 아니라서 그런가 보죠.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형수님한테도 아내한테도 말 못한 게 있어요. 여보, 내가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미리 말 못한 게 미안하다고? 그럼 뭐, 바람을 예고하고 피우면 안 미안한 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면 뭔데. 야근한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버젓이 여자랑 모텔에 와 있잖아. 그리고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뭐하는 여자예요? 아들벌이랑 이러고 싶으세요? 거짓말을 했다니 얘가 잘못했네. 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맞긴 한데 너무 그러지 말아요. 얘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야. 당연히 잘못하셨죠. 하지만 이 사람도 같이 한 거잖아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하! 당신 애인이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편드는 거야? 동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있었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일단 제가 나서서 중재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기 동서.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자. 이러다 동서 쓰러지겠어. 제가 지금 안 쓰러지게 생겼어요? 우리 아빠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바람피우는데... 저 이 사람이랑 절대 못 살아요. 제 두 눈으로 본 이상 끝이에요. 끝! 결국 동서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시동생이 동서를 따라가긴 하더라고요. 일단 동서를 쫓아가라고는 했는데 그러고 나니 제가 시동생의 상간녀와 둘이 모텔방에 남게 됐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상간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오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나타나서... 물론 반가운 존재는 아니지만 먼저 오시면 화도 못 내잖아요. 화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분 형님이라는 거죠? 손이 똥서? 네. 그 여자분은 아주머니가 바람피운 남자의 아내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젊은 남자가 미쳤다고 저 같은 60대 여자랑 바람을 피우겠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원래 남자들이 그런다면서요. 집에 예쁜 아내 두고도 낯선 여자한테 끌린다고. 그래도 그렇지. 솔직히 저도 좀 충격이네요. 저한테도 엄마 버릇인데. 도대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제가 몰래 몰래 훔쳐보다가 만났어요. 제가 회사의 청소부로 취직해서 몰래 보고 그랬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서방님이 회사 청소부 아주머니랑 바람이 났다는 거네요? 그때였습니다. 시동생이 혼자 돌아오더라고요. 형수님... 그분... 제 엄마세요. 네? 아니... 그건 아니지... 엄마라고 할 수 없지... 엄연히 키워주신 분이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버전씨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형수님... 사실 저... 형이랑 엄마가 달라요. 그분이 제 친엄마시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 전혀 못 들었는데? 형도 아는데... 굳이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잠깐만...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도 티를 안 내셔서... 저를 진짜...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어쩐 일인지... 더 여쭤봐도 돼요? 솔직히 여전히 잘 안 믿겨서요. 잠깐... 근데 동서는요? 따라 갔었는데... 택시 타고 가버리는 바람에... 그럼... 우리 집으로 가서 같이 얘기해요. 동서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제 말에 시동생의 친어머니가 걱정되는 눈치더라고요. 괜찮을까요? 그래도 친어머니를 모텔에 모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일단 가요. 우리가 다 같이 집에 들어가자 동서는 기암했습니다. 형님... 왜 이 여자가... 동서... 우리가 오해한 게 있어. 그러니까 동서도 앉아서 이야기 좀 들어봐. 내가 다 듣고 왔어. 우리 신랑도 곧 도착할 거야. 아주버님이요? 왜요? 그러니까 일단 얘기 좀 들어봐. 이분... 서방님이랑 그렇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방님 친어머니시래. 네? 뭐라고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럼... 아버님이 바람? 그때 남편이 도착했어요. 제수 씨,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설명할게요. 다들 앉으시죠? 아주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세상에...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네요. 네, 아주머니도 그대로세요. 우리 집에 이 녀석 손잡고 오셨을 때가 생각나요. 남편과 시동생의 친어머니는 이상하리만치 사이가 좋아 보였어요. 사실 저도 아직 정확한 내막을 모를 때라 남편의 말에 어리둥절해 있는데 저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내가 어릴 때 이혼을 한 번 하셨었어. 내가 어릴 땐 두 분 진짜 많이 싸우셨거든. 그러다 결국 헤어지셨는데 그 사이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던 거야. 그럼 그때 재혼하신 분이 여기 계신 이분이야? 그럼 나중엔 이분과도 이혼하고 또다시 재결합하셨다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셨거든. 암 진단을 받으셔서. 아버지가 그걸 알고 엄마를 보러 오셨었는데 도저히 혼자 두고 못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전처가 너무 아프다고 아들이 혼자 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게 매우 안쓰러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당신이 싫어졌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그 사람도 못 갈 거 아니까. 그 대신 우리 아들만 키워달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병간호 정도만 하게 할 수도 있으셨잖아요. 저랑 재혼한 뒤에도 늘 그 사람은 두고 온 아들을 마음 아파했어요. 그때만 해도 요즘처럼 이혼한 부모랑 자주 만나던 때가 아니니까. 너무 애달파해서 늘 마음이 아팠는데. 전처가 큰 병에 걸렸다고 하니 그 사람이 잠을 못 자더라고요. 너무 젊을 때라 많이 싸웠었는데. 그래서 자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게 아닌가 싶다고. 나는 늘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두 번째라는 거. 얘기를 듣던 동서도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일 상황이지. 나도 처음엔 몰랐어. 처음엔 회사 청소 아주머니인 줄만 알았지. 자꾸 나한테 뭘 챙겨주시고 자꾸 날 쳐다보시길래 날 되게 예뻐해 주시나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기분이 좀 이상한 거야. 나 세 살 때 날 낳아주신 어머니랑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형한테 부탁했어. 낳아주신 엄마 사진이 혹시 있을까 하고.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을 줬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고요. 그래도 이번 일은 니가 진짜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얘가 내가 엄마인 거 알고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다 내가 지하 세빵 사는 거 알고 집 마련해 주고 싶다고. 그래서 퇴근하고 계속 저한테 온 거예요. 다 내 잘못입니다. 그 말에 남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를 어떻게 모텔에 모시냐. 차라리 나한테 말을 하지. 어떻게 그래. 엄마도 계시는데. 엄마도 들었으면 이해하셨을 거야.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 엄마가 니 친어머닐 찾고 싶어 하셨어. 아버지가 평생 미안해하셨다고 했어요. 실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둘째 놈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는데 지하 세빵 사셨다는 거 보니까 형편이 어려우셨던 거죠. 아무래도 결혼하고 집에만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 하나 먹고 사는 건 해왔어요. 아들이 제가 지하 세빵 사는 걸 안타까워한 거죠. 어머니가 지하 세빵 사시는데 안 안타까워할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나저나 아버지 돌아가신 건 알고 계셨어요? 아들 만나고서 알았어요. 아팠다면서요? 아팠다면서요? 편하게 갔어요? 시동생의 친어머니는 아버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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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부를 물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알겠더라고요. 실은 아버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무 사랑해서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요. 남편은 결심한 것 같아요. 남편은 결심한 듯 조심스레 시동생의 친어머님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저 어머니 괜찮으시면 당분간 저희 집에 계시는 건 어떠세요? 아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염치로 거길 갑니까?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염치가 없어서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문을 열어줬고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들어오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어머나 사모님 세상에 왜 이렇게까지 가까이 있었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었어야지. 제가 무슨 낯으로 사모님께 연락을 드려요. 내가 아직도 사모님이야?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 나를 찾아왔어야지. 그렇게 따지면 나야말로 염치가 없지. 내가 자기 남편을 뺏은 거잖아. 두 분이 먼저 셨잖아요. 사장님이 사모님과 이혼하고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짝사랑했었거든요. 유부남인 줄 알고 포기했었는데 이혼하셨다고 해서 제가 옆에서 많이 챙겨드렸어요. 마음 좀 얻어보려고. 그런데도 늘 사모님이 떠올라서 마음 한쪽에 찔렸었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도 언제고 날아가 버릴 꿈만 같고. 이혼한 남자 마음 얻으려고 노력한 게 무슨 죄야. 내가 미안해. 그때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제가 아니었어도 사장님은 사모님한테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냥 제가 버림받기 싫어서 선수 친 거예요. 하여튼 착해 빠져서는 우리가 이런 인연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자식을 나눠 가진 거잖아. 사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 자식 아닙니다. 사모님이 다 키워주셨잖아요. 정말 친자식처럼요. 나한테는 친자식이었어. 우리 둘째 커가는 모습 볼 때마다 오히려 내가 감사했지. 애가 예쁘게 클 때마다 자기 생각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 그래서 더 사랑으로 키웠어. 자기가 주고 싶었을 사랑 내가 다 주려고. 근데 늘 모자라게만 준 것 같아 미안했는데 이렇게 큰아들한테 자기 소식 듣고 내가 기뻐서 달려왔어. 우리 둘째 주변을 맴돌다 걸렸다며. 죄송해요.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잘 왔어. 저녁은 먹었어?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자기가 상간녀 취급을 봤다니. 그때 동서가 사과하며 나섰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오해한 거예요. 죄송해요. 그이가 바람피우는 줄 알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처신을 잘 못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어머니 집을 좀 마련해 드리고 싶은데 알아볼 게 좀 많아서. 근데 다 찾고 나서는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어. 나는 나는 다시 지하세방에 살아도 괜찮으니까 이젠 아무도 나 신경 쓰지 말아요. 집 구하는 게 어디 한두 푼 드는 일도 아니고. 됐고 정 불편하면 우리 집으로 가. 이제 그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살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제가 사모님께 신세를 어떻게 져요. 서로가 시동생의 친어머니를 데려가려는 그때 저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근데 여보 당신으로선 서방님이 불편했을 것도 같은데 우애가 참 좋았네. 처음 봤을 때부터 세상에 둘도 없는 형제였 잖아. 뭐 아버지랑 재혼했던 분이 낳은 아들인 건 알고 있었지. 근데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셨던 것도 아니고 이혼하고 만났던 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니까 불편한 마음 없었어. 오히려 이 녀석이 짠했지. 우리 가족은 그대로인데 얘만 껴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만 잘해주면 이 녀석도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했어. 근데 둘째가 열다섯 살 때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자기 친엄마는 어디 있느냐고. 정말? 응. 그때 갑자기 친엄마 얘기를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나는 전혀 모르는 줄 알았거든. 어머님도 내심 속상하셨 겠어요. 속상하기보단 미안했지. 내가 아픈 바람에 둘째가 엄마랑 떨어져서 살게 된 거나 다름없잖아. 그래서 사실대로 알려줬어. 너희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널 우리한테 맡겼다. 절대 아버지랑 바람피웠던 거 아니고 합법적인 부부였는데 내가 아파서 그렇게 됐다고.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했어요. 바람을 안 피우는데 중간에 나를 낳았다고?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봐도 우리 엄마는 날 진짜 사랑으로 키웠거든요. 만약에 아버지가 바람피워서 데리고 온 거면 그렇게 까진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듣던 시동생의 친어머니가 또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니 내가 죄인이죠. 애 크는 모습도 하나도 못 봤는데 제가 어떻게 엄마예요. 저는 이제 살던 대로 살게요. 그냥 다시는 안 나타날게요. 사실 아들한테 걸린 뒤로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는데 애가 그럼 상처받을 까 봐 차마 못 그러고 있었어요. 가뜩이나 키워주지도 못했는데 사라지면 애가 너무 절망할까 봐. 그러니까 어머니 저희랑 같이 계세요. 말씀도 좀 편하게 하시고요. 제가 아까 모텔에서 막 몰아세운 건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빌어야지. 내가 괜히 아들 주변을 얼쩡거렸어요. 내 욕심에. 결국 우리 부부는 그들을 두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분은 어느 집에서 지내기로 하셨을까? 아무래도 어머니 되기 더 낫지 않나? 둘째 내는 아무래도 제수 씨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내가 다 안쓰럽다. 그냥 자기 아들만 맡기고 맨몸으로 사라지셨다니 짠하네.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좀 도와줄 생각은 없어? 아버님 회사 당신이 물려받았으니까. 그분 집 구할 때? 응. 오늘 그분 뵙고 보니까 가만히 있기엔 마음이 좀 불편하네. 우리 서방님도 그동안 혼자 얼마나 애를 태웠을까 싶고 그래도 핏줄이 당기나 봐. 나도 몰랐어. 둘째 친어머니가 회사 청소부로 들어와 계셨을 줄이야. 뭐 당신이 허락해주면 내가 도와줄 순 있지. 둘째하고 상의부터 해볼게. 그 일 잊고 다음날 동서 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잘 들어가셨죠? 동서 미안해. 내가 더 알아보고 알려줬어야 했는데 모텔 들어가는 거 보고 눈이 뒤집혀서. 아니에요. 알려주시길 잘했어요. 안 그랬으면 저 사람 계속 저 몰래 모텔 들락날락 했을 텐데 제 속만 뒤집혔을 거예요. 동서도 많이 놀랬지. 말해 뭐해요. 저는 진짜 우리 신랑이 바람 피우는 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남편은 진짜 다른 줄 알았거든요. 나도 동서 말 듣고 정말 안 믿겼어. 어쨌든 내가 서방님을 동서보다 더 오래 아닌데 더더구나 60대 여자랑 모텔이라니 단단히 미쳤다 싶어서 알려줬던 거야. 그나저나 그분은 어떻게 됐어? 어머니 따라 가셨나? 우리 집은 영 불편하다고 하셔서 일단 어머님이 모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럼 두 분 관계는 뭐라고 정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전처와 본처? 그런 거 아닐까? 동서는 비로소 평정심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시동생의 친아머니를 어떻게 모실 것이냐 하는 것이었죠. 그 일로 우리는 다시 동서 집에 모였어요. 엄마가 절대 우리랑은 안 사시겠대. 그래서 집을 마련해드리고 싶은데. 해보자 동서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해드려야지. 그것도 시르시되. 키워주지도 못한 아들 주머니를 어떻게 터느냐고. 일단 엄마가 붙잡으셔서 우리 집에서 지내시고 있긴 한데 조만간 잘 말씀드리고 나오시겠다고 하네. 그러지 말고 내가 좀 도우면 어떨까? 형이? 뭐 나한테는 어머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한테 어머니면 나한테도 일말의 책임감이 있지. 더더구나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도 포기해 주신 분인데. 안 그래도 어제 엄마랑 두 분이 계속 얘기를 나누셨나 봐요. 엄마도 그때 왜 그렇게 사라졌냐고 물었더니 그냥 그 어떤 것도 아버지랑 연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대요. 아들 버린 엄마니까 철저히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집 구해드리겠다는 우리 부탁을 들어주실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지하 새빵에 사는 건 도저히 못 보겠는데. 아마 불편해서 그러실 거야. 계속 설득해보자. 그 주 주말 우리 가족은 시동생의 친어머니까지 함께 아버님의 성류를 했어요. 아버님의 묘자리를 본 시동생의 친어머니가 주저앉아 우시더라고요. 미안해요. 마지막에 인사라도 할걸. 그러니까 하여튼 은근히 모지러. 제가 나타나면 엉망이 안될까 봐 그랬어요. 애도 전혀 모르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소일을 하더라도 아들이 절 알아볼 거라곤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그 덕에 우리가 다 다시 만났잖아. 아마 이 양반도 지금 엄청 좋아하고 있을 제가 밉 밉 밉 지도 않으세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을 거야. 밉긴 왜 미워. 나한테 고마운 사람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고집 뿌리고 애들 말 좀 들어. 얘들 다 바쁜 애들이야. 언제까지 거절할 거야? 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휴, 저는 못 받아요. 제가 뭘 했다고 아들한테 집을 받아요. 그럼 제가 해드리는 건 어때요? 예? 큰 아드 님이 왜요? 저 정말 괜찮습니다. 저도 감사해서 그래요. 사실 어릴 때 엄마가 갑자기 암 진단받고 많이 무서웠어요. 엄마랑 저 둘만 남은 상황에서 엄마는 아프시지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근데 저희한테 아빠를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좀 더 큰 후에 아버지랑 처음으로 술을 마시는데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아주머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엄마 치료받는 동안은 정신이 없어서 못 챙겼고 치료 끝나고 집이라도 해주시려고 찾아가셨는데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준 게 평생의 한이 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받아주세요. 어느 자식이 자기는 등따듯한 집에 살면서 엄마가 지하셋방에 사는 걸 두고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사장님한테 몹쓸 짓을 했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버지 회사를 무료받았거든요. 그러니 제가 아버지 대신 아버지 한을 풀게 해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님께서도 이야기하셨어요. 그 사람 나한테도 얘기했었어. 떠나기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까지 자네한테 아무것도 못해준 게 그게 평생 한이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 자네 만나면 그 사람 몫까지 인내 힘껏 해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받아 애들 마음도 좀 편해지게. 애들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편하게들 자기 일에 집중하지 않겠어? 이제 다 커서 장가까지 간 자식한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애들 편하게 자기 삶 살게 하는 거. 우리 큰아들이 돈이 없는 애도 아니고 아버지 뜻 따라서 해주고 싶다니까 받아. 더. 예사모님 그럴게요. 제가 고집을 너무 부렸대요. 그거 받고 편하게 살 테니까 다들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 필요 없고 우리 이제 자주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 자식들이랑 여행 가봐야 재미 하나도 없어. 우리끼리 가자. 얼마나 좋아. 남편은 시동생의 친어머니께 아파트 전세금을 해줬어요. 원래는 아예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정말 못 받는다고 하셔서 결국 우리가 양보했습니다. 그래도 집을 좀 해드리고 나니 시동생도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형 형수님 정말 정말 고마워요. 형수님이 먼저 말 꺼내줘서 형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형은 누나랑 엄마가 1순위잖아.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좀 흘러 동서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님 솔직히 저 이번 일로 우리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저는 진짜 우리 남편이 100% 바람 피운다고 확신했거든요. 근데 제 편견을 완전히 깨버린 거 있죠? 겨우 할 줄 아는 거짓말이 야근한다는 소리잖아요. 뭐? 동서 지금 서방님한테 다시 콩깍지 신 것 같은데 귀여운 걸 어떡해요. 그걸 말 못 해서 혼자 끙끙 알았을 생각하면 마음이 다 아프다 니까요. 얼씨고 아주 잘들 논다. 언제는 서방님이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그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비슷한 일이 또 생겨도 앉혀놓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니까. 부부 관계라는 게 한 번 신뢰가 깨지면 어딘가 불편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아무리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라고 해도 마음 한쪽 중요한 순간에 이 사람이 날 속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동서 내 부부는 전보다 더 알콩달콩 해졌더라고요. 동서 는 이번 일로 시동생이 오히려 새롭게 보였대요. 자기를 키워주지도 않은 친어머니를 모시려고 한 마음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따뜻한 사람들끼리 잘 만났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동서 동선의 부부는 시동생의 친어머니와 가족 사진도 한 장 남겼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함께 할 수 있을 때 뭐라도 더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살아계셨으면 다 같이 가는 게 좀 이상할 수 있잖아. 전처 본처 다 같이 여행 가는 거. 어머 진짜 그러네? 응.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셔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죄송하네.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농담하는 걸 보니 남편도 이 상황이 정말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하여 저희는 다음 달에 함께 여행을 가게 됐어요. 이런 여행은 처음이라 어떤 추억을 만들고 올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저희 가족 지금까지 개개인 속 그렸던 마음 내려놓고 이제는 행복하게 남은 시간들 잘 보냈으면 합니다.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